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리수요일, 맹아리수지 맹수지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아리수에 관한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최한 아리수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콘텐츠 공모전의 최종 심사와 시상식 현장 소식인데요. 이번 공모전은 아리수의 가치 전달과 수돗물 음용 문화 확산을 주제로 디자인과 영상 두 가지 분야로 나눠 공모를 받았는데요.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6월 한 달간 무려 30팀 이상이 참가했다고 하네요. 2020년 8월 21일 상수도사업본부 대강당에서 아리수 콘텐츠 공모전 1차 심사 선발 16팀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최근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급히 전환하고 최소 인원으로 시상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1차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16개 작품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16개 작품에서 이 작품을 두고 최종 심사가 이뤄졌는데요. 더 뜨겁고 또 더 긴장되면서 오늘 이 방송을 보지 않을까 싶고요. 주제 적합성, 독창성, 작품성, 활용 가능성, 완성도 이렇게 5개 항목에 대해 각 20점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는데요.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의 컨셉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장 주력적으로 보았고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있어서 얼마나 참신하게 표현했는가 그리고 대학생다운 시선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나온 작품들은 다 훌륭하고 작품성들이 있는 작품이고 기획 의도가 다 뛰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 상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많은 분들이 아리우스에 대한 혹은 수돗물에 대해서 더 공감하고 더 음영률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영상물의 퀄리티나 전반적인 수준이 훨씬 더 낮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볼 때마다 실제로 연기력이랄까 아니면 영상 같은 경우에 창작력이랄지 영상 편집 능력, 애니메이션 그런 제작 그런 것들이 월등하게 낮아졌다는 걸 느끼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로의 매체 변화 환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숙달되어서 그걸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수상작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결과 장려상은 10팀으로 디자인 영상 부문에서 각각 5팀이 수상했고요. 우수상은 4팀으로 디자인 영상 부문에서 각각 2팀이 수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리수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바로 최우수상은 영상 부문 아찬조어팀의 아리수 챌린지가 수상했습니다. 아리수를 마실 때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코믹하게 연출해 직관적인 전달력이 돋보였다고 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리수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콘텐츠 공모전 명예의 대상!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대상은 디자인 부문에서 나왔는데요. 바로 웹포스터인 우리집 오아시스 아리수로 참가한 정연진님의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집의 오아시스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집안의 다양한 부분에서 아리수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아리수가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궁극적으로 수돗물 응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된 작품이라고 하네요. 소상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 모든 영상은 아리수TV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전해드릴 아리수요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아리수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많이 해주세요.